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그리고 이스토리 정태근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최근 방산주 굉장히 부상하게 할 트레거 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의 경우에도 루마니아 대통령 그리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방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9 자주포 같은 무기 수출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올라갔던 방산주, 오늘까지도 대표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방산수주 모멘텀은 단기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을 수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 한국과 루마니아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산과 원전 부분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양국이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루마니아 향의 방산 무기 수출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는 흐름들. 아직 구체화된 내용들은 아니지만 K9 자주포 54문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사업 규모가 한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폴란드가 천무미살 70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전체 사업 규모는 한 2조 2천억 원대.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양 200억 달러, 27조 5천억 원대의 추가적인 무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속화 부분, 동유럽 국가의 군비가 증강되고 있고 최근에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일시적인 효과에서는 중소형 방산주가 상승 탄력도로 반영되는 측면들이 있지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우리가 복귀해보면 전쟁 발발 이후에 한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대규모 수주가 이어졌던 측면들은 실질적으로 방산이라는 부분들이 군비의 증강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동발 추가 수주도 가능할 수 있는 연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신궁투에 관해서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10조 원대 무기 수출을 체결했었는데 여기서 전체 사업 규모가 한 30조 원, 추가적으로 신궁투 무기를 30기 정도를 더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동에서도 군비 증강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낙수 효과로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이 아니라 그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선희님, 방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현 시점 방산 안에서 어제 또 독보적이었던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잖아요. 인적 분할 잇고 나서 주가가 요동치긴 했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2만 4천 원을 지금 딱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넘어설까요? 24만 원입니다. 24만 원이요? 네, 넘어설까요? 조금 전에 폴란드라든지 루아리안지 이런 수출할 수 있는 동향들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러면 이 어떤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을까? 아니면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인가? 지금도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반영이 됐느냐? 일단은 가격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들 먼저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25만 원 부분이 조금은 단계적인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여기서 끝났다가 아니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어쨌든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단순히 가격이 상승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들이 아니라 방금 이제 배경 대표님께서 브리핑해 주셨던 그런 어떤 앞으로 수출 동향 이런 것들이 일정부에 주가에 반영이 될 가세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 수순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현대 로트라멘지, K9 같은 경우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순법 개정이 국회 통과가 되게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찌 보면 수준이 확정되게 된다면 소문에서 와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가게 된 부담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회적인 어떤 패턴 같은 경우에도 작년 6월달 이후 흐름과 상태를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런 실적이 난지 수출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가격대가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지금 화차들 좀 당겨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과 지금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 21선 지지를 받고 전고점 부분에 좀 걸쳐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대한 근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폴란드의 어떤 추가 수출이란지 그리고 루마니아의 어떤 수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추적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확인 후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봐주신 거고 작년 6월과 그 흐름이 비슷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차익실험 매물 조심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기울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그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이지만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량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실전 계속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좋아지는 주가라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계속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잘 가다가 좀 꺾이잖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안 좋아서 꺾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보게 된다면 방산주 같은 경우도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서대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반영될 것인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휴로 해서 조금 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뉴스의 파라라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사님께서는 선반영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 일단 방산주 우상의한 곡선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 있다라고 대표님께서는 언급을 해주셨고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저는 공교롭게도 좀 하나의 여러 스펙스를 보고 있는데 우선 좀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은 1분기에 대한 실적 예상치가 시장 전망치를 파회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최근에 방산주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되면서 지난 4월 2일 24만 5천 원대 신고가 영역 이후에 좀 단기 조정 이후에 최근 거래일에 좀 반등이 좀 나온 흐름들 좀 있지만 1분기 실적 부분에서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약 42%대 감소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감과는 좀 다소 실적과의 어떤 괴류율이 좀 있다. 이 부분은 주가의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전체 누적 수주량들을 우리가 고민해보면 한 28조 3천억 원 규모 이 부분이 단순하게 1분기에 지금 폴란드 양 무기 인도가 조금 더 지연되면서 실적 반영 효과가 좀 더 다소 미흡했던 원인들 이 부분은 충분히 올해 2분기 내지 하반기에는 반영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관점에서 추세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고점 부근에서에 대한 추경의 매수보단 낙폭이 주는 구간에서의 조정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부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의 기회로 보내면 좋겠다라고 다른 의견을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사님은 그럼 방산주, 현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이 매력이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대장이요? 네, 그렇죠. 항상 지금 어쨌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지상무기 관련돼가지고 K9 외에 누가 또 수혜가 될 거냐 K2를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현대루템이요? 네, 그러다 보기 현대루템을 좀 타피고 제시를 해보고 싶은데 이번 물량으로 봤을 때 이번 수문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20대가 다 수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현지 생산 500대까지 포함해가지고 820대가 신빙성 있는 수치로 다가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대루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K9 같은 경우도 지금 루마니아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루마니아 쪽에 K9뿐만 아니라 K2 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50대가량 얘기가 나온 상황들입니다. 물론 독일 레오파르트 부분과 경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폴란드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EU 자국 내에서 무기 조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변수기 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성비라든지 그리고 저는 로켓 배송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빠른 배송을 좀 보게 된다면 그래도 경쟁력, 가격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무기 어떤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시겠지만 그날 쪽으로 포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코 같은 경우도 지상무기 강한 어떤 계획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희망해를 좀 들려보게 된다면 루마니아에서 체코까지도 아마 영역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일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문제인데 이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만 여유 있게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대장의 접근 괜찮은데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는 현대로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선주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조선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먼저 우리 변영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조선, 신조선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난번 HD 한국조선해양이 700억가량의 MR탱커 한 척을 또 수주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조선주 현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거에 우리가 조선오팡의 불황기를 우리가 복귀해 보면 여기서는 저가, 수주의 물량 공세, 그리고 중국 영향 때문에 단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됐던 측면도 이 부분이 약 10년 가까이의 조선오패 장기 불황으로 좀 이어졌었고요. 최근에 지난해부터 조선오팡이 좀 회복됐던 시그널들은 저가 물량 공세들이 완화되고 고부가 선박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좀 재편됐던 효과들.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는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슈퍼사이클 진입 시기였던 2007년도 대비해서 185포인트가 최고치였는데 현재 183.5포인트 거의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오팡은 사실상 슈퍼사이클 진입기에 좀 들어섰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적 수준의 물량에 대한 대비 효과들을 좀 착지해 보면 지난해 조선오팡의 경우에는 실적을 만회하거나 회복했다라는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조선오팡의 수익성, 이익극대화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건조량들이 공급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부터 2025년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이익기선 효과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한 10%대에서 10%대 중반까지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기서 최근에 고환율 기조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은 외화환산 이익이 증가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오히려 이익이 추가적으로 좀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고환율을 수여주다라고 해서 조선오팡을 보기보다는 여기서 슈퍼사이클의 진입기라는 부분들은 선박에 대한 어떤 지수가 성과 지수가 좀 올라간다는 영향보다는 수주량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성과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해운사의 경우에 장기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선박을 더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발주를 할 수 있는 이런 동향들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저는 조선오팡의 어떤 수주 목표량들은 올해 상당수 목표량들을 3분기 이내 다 도달할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센터가 아닌가 그런 점을 보겠습니다. 역시 조선도 지금 계속해서 관심권에 둬야 된다. 원체 다른 배경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자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하셨습니다. 20년 장기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말인데 좋아진다 좋아진다라고 했지만 사실 언제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고요. 고문 같습니다. 저는. 어제 70조 규모의 수주 소식도 있었고 그러면서 조선주들 들썩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내외 환경 물론 확실히 우호적으로 변한 것 같지만 이게 주가와는 또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70조. 요새는 조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뭐만 하면 조조다 조단이 나오는데 정말 큰 규모. 이게 정말 큰 규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확정이 되는 건 202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어떤 수혜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70조 규모의 잠수함 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대감은 짧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될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짧게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선주가 제 개인적으로는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금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가 좀 쉬어가다 보니까 그 자리를 제가 봤을 때는 밸류, 그러니까 자동차, 금융, 그리고 조선이 자리를 좀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시장 트렌드가 빠른 수납이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 조선이란 집 밸류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게 맞고 다시 한 번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또 조선이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까지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만약에 반도체가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 또 수납에 의해서 시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는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럼 반도체로 이제 힘 실릴 거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새벽에 보니까 NVIDIA가 또 강세 보였더라고요. 3% 올랐어요. 이렇게 본다라면 또 이제 코스닥 쪽에 어제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코스닥 쪽에 반도체 HBM, CXL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침 쪽에 조선주가 좀 부각이 되겠지만 반도체가 만약에 치고 나게 된다라면 또 이제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것들이 좀 머리를 좀 아프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게 안 보시나 봐요? 아니요. 그거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길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길게가 어느 정도 길게죠? 이게 언제를 보시면 되냐면 과거에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하단 박스는 계속 지속이 되다가 2003년 하반기부터 달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게 흑자 기조에서 실적 터널 라운드가 되게 되면서 랠리가 갔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2022년도에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반응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설계한 데 한 18개월 정도 걸려요. 18개월 정도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건조에 들어가는 게 18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게 올해부터 반응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시장에서 작년에 흑자 저한테는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갔던 것처럼 그 부분을 많이 조명을 하게 된다라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갈 간세 상대 높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조선주 매매하실 거면 5년 동안 길게 가져갈 자신 있으면 그냥 하라고 말씀드려요. 길게 봐야 되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대박식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길게 보는 종목일까요? 오늘 탑픽은 어떤 종목으로 바라보세요? 빅3는 당연히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고 하단에 좀 언급이 안 되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는데 기자재인가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승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시청률이 크진 않아요. 시청률이 크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LNG선이 이슈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예사 같은 경우는 LNG RU라고 LNG 재기화 설비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LNG선 같은 경우는 액화해서 운반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화시키는 액체를 기체로 바꿔주는 설비가 LNG R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 쪽 같은 경우에 LNG 터미널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LNG 터미널을 향후에는 수소 터미널으로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FSRU라는 설비를 도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비에 관련돼서 LNG RU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LNG선 이슈가 되게 된다면 1승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한번 주가가 괜찮았던 경험치가 있는데 그 경험치에 따르게 되면 아마 1승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기자대 쪽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가서 대체 어느 정도까지 기한을 봐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빅3 종목 중에 삼성중공업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주가 동향을 봤을 때는 52주 신고가 경신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월봉 차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강했던 2006년도, 2010년도 우리가 슈퍼사이클 시기를 2007에서 2008년도라고 대입을 해봤을 때 2013년도의 평균 주가율은 한 3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장기적 조정일보를 거치고 난 이후에 추세가 만 원대에 대한 돌파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선업의 경우에는 슈퍼사이클 진입기대 여기서 투주가 확대될 수 있고 실적이 반영되고 여기서 이익 개선들이 가파르게 상향되는 부분들을 주시해 본다면 전원 조정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시 매수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내외적인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방산주 그리고 조선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이 스토리에 정태근 이사 그리고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